오늘은 영쌤이 맨날 가지고 다니는 노란색 풀박스, 그리고 망가방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만해도 돼요? 네. 오늘의 풀박스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답답하게 생각하고 대비해서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먼저 손님이 컴플레인을 하면 사탕으로 달달하게 먹는 수준이야. 갑자사탕 4개. 컴플레인은 최대 4개까지 만들겠습니다. 자, 네. 혹시 포즈가드가 필요하다고 서류 신축을 요청하면, 작성할 수 있는 테로스가드 소유입니다. 또 몇 번을 구입한 슈퍼가 필요하다고 하려고 합니다. 이번엔 포즈가드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바pse 나이 처음입니다. 타이더 풀리고 나이 처음입니다. keskin의 울민. 그리고 처음에 한지와요. 이렇게 하고 있을거에요. 다음엔 에쯔. 우측에 짜장담에내. 후씨 해파리. 이거있네. 아, 해파리. 랩니피쉬 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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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라인타임 할 때 고생하시는 사이와 아웃비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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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že 그 바로 하니 하니 엔진의 생활을 제작하고... 아 흥미로운 마트의 생활을 만들어볼까요? 다스마asi에 애틀 Sang Jigro 다스마asi 영상과 대관을 보호하는 강제 일상장을 빌어볼 수 있고 몇몇의 생활을 지저분히 가졌어요 아니면 전자로 대관을 보호하니 이젠 그중에서 그렇게 아플 수점을 쓰고 오션뿌리어 스페셜 에디션 만가방이에요 오션뿌리어 스페셜 에디션 만가방에 있는 SNG 사용하는 새로운 가방 언제든지 물속이나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릴도 많아요 저게는 제일 바파드 오늘 물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스페셜 에디션 유닛같은 스페셜 에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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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